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홈팅입니다 오늘은요 평면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평면수세미는 앞에 나왔던 영상에 라인 장식이 된 꽃호빵 수세미를 가지고 평면수세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가는 색상은 두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봤구요 배경이 되는 색상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장식으로 들어가는 흰색 실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 장식이 된 꽃평면수세미도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단수링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링이 없으신 분들은 실을 길게 뽑아 놓으셨다가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꽃평면수세미 같은 경우에는요 모사용 6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구요 이 꽃평면수세미의 크기는 뒷면을 기준으로 지름은 13cm가 나오게 됩니다 크기도 넉넉하고 모양도 아주 예쁜 형태로 오늘은 꽃평면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해주시구요 저는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장식이 된 꽃평면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이 되는 색상의 실을 먼저 하나 가지고 오시구요 시작하실 때 매직닝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닝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실은 좀 얇아서요 저는 5호 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미 실 가지고 만드실 분들은 6호 바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매직닝으로 시작하시면 되구요 매직닝은 편하신 스타일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매듭을 먼저 하나 지어 놓겠습니다 자 매듭을 하나 지어 놓구요 여기에 사슬을 하나 줘서 이 사슬의 코드를 넣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구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멈춰 주시면 되요 자 기둥코가 하나 올라갔구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첫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전부 12개의 코가 필요합니다 실을 감구요 이 첫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3개 4개 5 6 7 7 8 9 10 11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첫번째 단의 코는 전부 다 만들어진 거구요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기둥코 위쪽에 보이는 코에 바늘을 끼워 주세요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 주시면서 첫번째 단을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번째 단이 끝이 나면요 두번째 단에서는 코를 늘려 주셔야 됩니다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넣어 주시면 되구요 지금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다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올려 주시구요 실을 감고 지금 그 빼뜨기 했던 코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떠 주시면 두 코에 한길긴뜨기 나왔구요 그 다음에 옆에 코에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는 두 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실을 감아서 또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또 두 개를 넣어 주세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요 두 코짜리 세트는 총 열두 번 나오게 해 주시구요 두 번째 단의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24개의 코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자리까지요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한길긴뜨기 전부 24코를 넣구요 마무리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해 주실 때는 기둥코 뒤에 있는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자 고랑에다가 빼뜨기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에서는요 사슬뜨기를 하시면서 줄두를 좀 걸어 주셔야 되는데요 사슬은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3개짜리 줄을 만드셔서 이 줄을 이렇게 옆으로 쓰러트리시구요 어디에 묶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한 자리에 두 코씩이 나와 있는 가운데 고랑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 그대로 빼뜨기로 줄들을 좀 걸어 주세요 자 빼뜨기를 하시면서 줄이 하나 걸렸구요 그리고 나시면 바로 사슬이 또 3개가 필요합니다 자 3개의 사슬로 짧은 줄 만드시고 이렇게 옆으로 가서 옆에 있는 고랑을 하나 빼 주시고 V자처럼 생긴 자리 안쪽에 그대로 빼뜨기로 줄을 또 묶어 주시면 돼요 이 사슬 3개짜리 줄은요 이 사슬 3개짜리 줄은요 총 12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하셔서 짧은 줄 만드시고 옆에 고랑 하나를 빼 주시고 V자 안쪽에 그대로 빼뜨기로 빼뜨기로 줄들을 걸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슬 3개짜리 줄 총 12개를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줄입니다 사슬은 3개가 들어갔구요 옆에 고랑을 하나 빼 주시고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줄들만 걸어 주시면 세 번째 단이 전부 다 끝이 나구요 이 상태로 고리를 좀 길게 뽑아 주세요 자 고리를 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단수링을 가지고 오셔서 고리 부분에 묶어 주세요 이 고리가 풀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구요 단수링 없으신 분들은 길게 뽑아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까지 만들었구요 여기에 이제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꽃잎 사귀를 좀 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흰색 실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을 만들 흰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꽃잎은 어디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요 우선은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사슬로 이렇게 줄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 사슬 줄 바로 밑에는 그냥 빈 고랑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 사이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라인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셔서 오른쪽 부분에 바늘을 끼우시구요 이 코에다 끼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빈 고랑 쪽으로 바늘코를 빼주세요 바늘코를 빼시고 흰색 실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꽃잎 사귀 만들어 주시는데요 처음에 꽃잎 사귀는 한길긴뜨기가 들어갈 거에요 그래서 기둥코로 이 자리에서 사슬을 세 개를 먼저 주시구요 그 다음엔 두 번의 실을 감고 지금 그 고랑에 다시 한번 바늘을 끼우시구요 그 다음에 뒤에 접어 놓고 바늘질 하시면 편하십니다 여기에 두길긴뜨기를 넣어 주세요 두길긴뜨기는 두 줄씩 세 번을 빼시면 두길긴뜨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두길긴뜨기 세 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두 번의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두길긴뜨기를 넣어 주세요 두길긴뜨기 들어갔구요 다시 두 번의 실을 감고 세 번째 두길긴뜨기도 이 자리에서 넣어 주시면 돼요 두길긴뜨기가 총 세 개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하나 올라간 거구요 그 다음엔 두길긴뜨기 세 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마지막 코에요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넣어 주세요 키가 좀 작은 코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한 자리에 총 다섯 개의 코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엔 사슬 두 개로 줄을 만들어 주세요 자 줄을 만드시면 꽃잎사귀 하나가 전부 다 나왔구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요 옆에 있는 코를 빼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끼워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바로 위쪽 고랑 쪽으로 바늘코를 빼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꽃잎사귀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길긴뜨기 우선 먼저 하나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는 두길긴뜨기가 이 자리에서 세 개가 나오게 해주세요 자 두 번씩 세 번을 빼시면 두길긴뜨기 나왔구요 두 번째 두길긴뜨기도 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실을 감아서 세 번째 두길긴뜨기도 넣어 주세요 세 번째 두길긴뜨기까지 들어가면요 그 다음엔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 주시면서 키를 작게 만들어 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섯 코가 한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엔 사슬 하나 둘 주시면서 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을 감아서 그 다음엔 옆에 있는 코를 하나를 빼시고 그리고 다음 코 자리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그대로 그 위쪽에 고랑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 여기에서 한길긴뜨기를 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사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꽃잎사귀는 첫 번째 단 코에 들어가는 거구요 개수로는 총 여섯 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 두 코마다 꽃잎이 하나씩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총 여섯 개의 꽃잎사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꽃잎사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꽃잎의 개수는 총 여섯 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시구요 기둥코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사귀가 총 여섯 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셨으면요 꽃잎의 두 번째 단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슬 하나를 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리셔서 이 옆에 사슬 두 개로 나와 있는 줄 쪽으로 빼뜨기로 뒤쪽으로 자리를 한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 꽃잎 만드는 방법은 라인 장식이 된 꽃 호팡 수세미에 나와 있던 꽃잎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꽃잎사귀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뒤로 빼뜨기를 하고 나셔서는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편물을 뒤로 돌리셔서 이젠 앞을 보고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실을 감고요 이 빼뜨기 했던 코 바로 앞에 있는 코 자리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어 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자리에서 두 개가 나오게 해 주시면 돼요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엔 두 번의 실을 감고 그 옆에 코에 두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 주세요 두길긴뜨기는 두 줄씩 세 번을 빼시면 두길긴뜨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 하나가 나오면요 다시 두 번의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두길긴뜨기를 또 하나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두길긴뜨기 두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번엔 그 옆에 코로 가시면서 두길긴뜨기 또 두 개를 넣어 주세요 두길긴뜨기 하나 두 번의 실을 감고 그 자리에 또 넣어서 두길긴뜨기 두 번째까지 떠 주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두길긴뜨기는 총 네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고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서 또 두 개를 떠 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셔서는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두 개를 주시고 이 줄 쪽으로 그대로 바늘을 끼우셔서 빼뜨기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잎사귀가 위의 부분을 동그랗게 펼쳐진 꽃잎사귀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첫 번째 꽃잎사귀를 만들고 나시면 두 번째 꽃잎사귀 만들러 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지금 이 첫 번째 코는 말고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 주세요 한 자리에 두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두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 주시면 돼요 두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두 번째 두길긴뜨기 넣어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옆에 코로 가시면서 다시 두길긴뜨기 두 코를 또 떠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부분에 두길긴뜨기는 또 네 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쪽은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에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엔 두 번째 한길긴뜨기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주셔서 짧은 줄 만드시고요 옆에 있는 줄 쪽에 빼뜨기로 잎사귀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잎사귀 만들어 주시고요 이 잎사귀도 총 여섯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옆에 자리에서도 지금 떴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요 끝에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잎사귀의 두 번째 단 끝에까지 왔습니다 총 여섯 개의 꽃잎사귀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끝에서 사슬 두 개까지 줬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옆에 있는 줄 쪽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꽃잎사귀는 다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사슬로 줄을 만드셔서 다음 작업까지 해 주시고 나서 흰색 실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사슬 세 개를 주세요 자 사슬 세 개짜리 짧은 줄을 주시고 이 줄을 이렇게 옆으로 이 줄을요 옆으로 가서 묶어 주시는데요 묶어 주실 땐 어디에 묶어 주셔야 되냐면 이 꽃잎사귀 가운데 보시면 두길긴뜨기가 총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랑 두 개 사이 고랑을 벌려 주시고 바늘을 뒤쪽에서 그 고랑 쪽으로 빼 주세요 그래서 아래 코 있는 쪽으로 밑에 쪽으로 바늘을 끼워 주시면서 여기서 빼뜨기로 줄을 걸어 주세요 같은 색상으로 줄을 걸어 주는 거고요 사슬 세 개짜리 줄을 만드셨으면 다시 사슬을 세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서 묶일 때는요 어디에 묶어 주셔야 되냐면 사슬 두 개로 줄들이 묶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꽃잎 사이고요 이 한 줄 뒤쪽에서 고랑 쪽으로 바늘을 빼셔서 바로 밑에 있는 부분 쪽으로 바늘 고를 빼시고요 이 사이에 줄을 또 한번 묶어 주세요 여기서 빼뜨기로 줄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을 걸어 주시면 꽃잎 하나에는 줄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짜리 줄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묶일 때는요 지금 옆에 있는 꽃잎 가운데 부분에 묶어 주셔야 됩니다 두 길긴뜨기 네 코 중에 두 코랑 두 코 사이 고랑 쪽으로 바늘 코를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에 빼뜨기로 걸어 주세요 빼뜨기로 줄을 묶어 주시면 됩니다 사슬 세 개짜리 줄 나왔고요 다시 하나 둘 셋 하시고 그 다음에 꽃잎하고 꽃잎 사이 중간인데요 고랑 여기요 사슬 밑으로 바늘을 빼셔서 바로 그 줄에 빼뜨기로 또 줄을 걸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꽃잎 뒤에는 줄들이 걸리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줄에게선 총 열두 개가 나오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꽃잎 사기까지 줄들을 전부 다 걸어서 오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사슬 세 개로 만들었고요 이제 이 줄을 묶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꽃잎 사기 라인 밑에 쪽으로 바늘 끼우셔서 이 줄 쪽으로 다시 한번 바늘 코를 빼시고 여기서 빼뜨기로 묶어 주세요 빼뜨기로 묶어 주시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빼뜨기 하셔서 바싹 잡아 다니시고 이 실은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꽃잎 부분에 흰색 실은 다 들어갔고요 이 흰색은 나중에 라인 장식할 때 한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흰색 실이 전부 다 나왔고요 이 꼬랑지 실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뒤에 배경이 됐던 고리를 배경이 됐던 색상에서 단수링이 걸려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여기 고리를 빼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수링을 빼놨어요 이렇게 단수링을 빼놨고요 이 앞에 보시면 꽃잎 사기가 달려 있는데요 이 꽃잎 사기 뒤에도 줄이 있고요 지금 이 배경 쪽에서도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잡아서 꽃잎하고 배경을 한 번은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옆에 줄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꽃잎 사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꽃잎 사기를 위쪽으로 밀어서 꽃잎의 첫 번째 줄을 잡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배경 쪽에 있는 줄하고 꽃잎 사기 줄 두 줄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약간 틀어지게 되면은 이 줄이 옆으로 가게 되면 꽃이 약간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잘 잡아 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했던 자리 밑으로 이렇게 내리셔서 꽃잎 사기가 있죠 그럼 그 꽃잎 사기를 밀어서요 첫 번째 줄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빼뜨기 했던 바로 앞에 줄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줄을 잡고요 두 줄 안쪽으로 자리를 한 번 이동해 주세요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꽃잎하고 배경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우선 이 줄 위에는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이 자리에서 사슬 3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길긴뜨기 하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을 주시는데요 사슬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총 사슬 다섯 개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 주세요 자 줄 하나에는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나오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 두 개 사이에는 사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좀 많이 벌려 주세요 자 줄 하나에서 코가 다 나오면은 다음 줄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흰색 꽃잎사귀의 줄도 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줄 두 개를 잡고 이 자리에 바로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로 사이 벌려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사이는 사이가 넓게 사슬 두 개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옆에 줄을 잡아 주시고 배경에도 있는 그 줄을 잡아서요 두 줄에 같이 한길긴뜨기를 떠 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 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으로 코드를 떠 주시는데요 이 V자 모양이 총 12군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던 줄도 12개고요 줄 하나마다 V자 모양을 만드시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줄 위에도 V자 모양으로 한길긴뜨기는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시고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뒷면에 네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은 이 V자처럼 생긴 고랑의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줄 쪽으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빼뜨기로 V자 모양으로 한길긴뜨기 사이 쪽으로 바늘을 옮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에서도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예요 우선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 다시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V자 안쪽에는 한길긴뜨기가 네 개가 나오는 거고요 두 코랑 두 코가 있던 사이는 또 벌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슬 하나를 주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그 다음은 옆에 있는 V자 모양 고랑 쪽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 주시고요 사슬 하나 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코에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또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다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이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네 코씩 나오게 해 주시고 가운데는 벌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이 네 코 자리에서 총 열두 번 나올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이 V자 안에 한길긴뜨기가 네 개 들어갔고요 이 마지막 코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시고 밑에서부터 또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서 다섯 번째 단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이 이 뒷면 배경 부분의 마지막 단입니다 자 우선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서 여기서 바로 실을 감아 주시면 되고요 이 여섯 번째 단은 이 두 코랑 두 코가 있던 사이에 고랑에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랑 쪽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 주세요 자 바로 빼뜨기 하고 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엔 사슬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세요 지금 이 가장자리 부분에는 반원 모양으로 모양을 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V자 안에 한길긴뜨기는 총 다섯 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사슬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서 사슬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엔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시고 사슬이 하나 그리고 네 번째 한길긴뜨기를 또 떠 주세요 네 번째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 옆에 밑에 보시면 두 코랑 두 코가 있던 사이 고랑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반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를 하셨으면은 옆자리로 가시면서 모양을 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실을 감아서 이 두 코랑 두 코가 있던 사이 고랑에 한길긴뜨기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이 하나, 그리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넣어 주시고 사슬 하나,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 주세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,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, 네 번째 한길긴뜨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떠 주시고 사슬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떠 주세요 한 자리에 다섯 코의 한길긴뜨기 나왔으면요 그대로 밑쪽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 개랑 두 개가 있던 사이 고랑이 있고요 고랑에 그대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원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왔는데요 이 볼록볼록한 애들이 총 열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이 네 코짜리 세트마다 반원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요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한길긴뜨기가 다섯 개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밑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 코랑 두 코가 있던 사이에 고랑이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 주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뒷면은 여섯 번째 단까지만 뜨면 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 색상의 실을 잘라내시기 전에 여기서 고리까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사슬을 길게 만드셔서 고리로 달아 주시면 되고요 사슬은 18개에서 20개 정도로 긴 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8개의 사슬로 긴 줄을 만들었고요 지금 빼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한 번 바늘을 끼워서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이 들어가는 색상은 다 썼고요 이제는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라인 장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색 실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장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에 호빵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꽃잎하고 옆선이 있던 사이 쪽에 장식을 했는데요 평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 꽃잎하고 라인 장식 사이를 벌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잎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 보시면 이 줄 위에 한길긴뜨기들이 V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길긴뜨기 두 코 사이 고랑을 밑에서 위의 쪽으로 바늘코를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 줄 쪽에 걸어 주시는데요 이 고랑지 실은 조금 꼬리를 실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꼬리실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실을 가지고 오셔서 사슬로 줄들을 떠 주시는데요 처음엔 사슬 7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자 일곱 개로 긴 줄을 만드시고요 이 줄을 이렇게 옆으로 가서 묶어 주실 때는 옆에 V자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코가 있던 사이 고랑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로 줄을 묶어 주세요 자 꽃잎 뒤에서 줄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다시 사슬 7개가 필요합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자 일곱 개로 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엔 옆에 자리로 가셔서 V자 모양 밑에서 위에 고랑 쪽으로 바늘코를 빼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빼뜨기 하시면서 줄을 걸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다시 사슬이 7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자 일곱 개로 긴 줄 만드셔서 옆으로 가시면서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로 묶어 주세요 자 이렇게요 줄줄을 걸어 주시는데요 이 줄의 개수는 총 12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V자 안쪽에서 묶음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줄입니다 사슬 7개는 만들었고요 처음에 묶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한번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를 하고 나셔서 다음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만들어놨던 줄 중간 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 사슬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사슬에도 바늘을 끼우셔서 빼뜨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슬에서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슬로 올라가셔서 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중간 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장식의 두 번째 단은 또 사슬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사슬 6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셔서 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을 잡으셔서 가운데 부분에 빼뜨기로 이 줄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셔서 그 다음에는 옆에 줄을 잡아 주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 하시면서 줄들을 걸어주시고요 이 두 번째 단의 줄도 총 12개가 걸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있는 자리까지 줄들을 전부 다 걸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두 번째 줄입니다 사슬이 여섯 개 나왔고요 이 가운데 옆에 있는 가운데 뚱뚱한 부분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이 라인 장식 두 번째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서 마무리가 되면요 그 다음 단은 또 이 옆에 있는 줄 중간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사슬로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사슬 첫 번째 자리에 바늘 끼우시고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슬에 바늘 끼우셔서 빼뜨기 그리고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끼우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 사슬에서 빼뜨기를 하고 나셔서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실 건데요 이제는 이 뒤에 있는 면하고 지금 떠났던 애하고 고정을 한번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자리로 빼뜨기를 하실 때 뒤를 이렇게 위로 당겨서 올리시면 반 원처럼 생긴 애 중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반 원처럼 생긴 애를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 다섯 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지나간 사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 두 개를 지나간 사이에 같이 묶어 주셔야 돼요 자 밑으로 바늘 끼우시고 뒤에 반 원에서 다섯 코 중에 가운데 부분이죠 정 중앙은 아닙니다 코 수가 하나 모자라서요 이 두 개 다음에 사이 고랑 쪽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서 뒤에 면하고 이 장식을 한번을 묶어 주세요 자 묶으면서 이제 세 번째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다시 사슬이 일곱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다시 길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서 묶어 줄 때는 옆에 있는 줄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먼저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반 원처럼 생긴 애를 뒤쪽에서 찾아 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를 지나간 사이 고랑에 밑에서 위쪽으로 바늘코를 빼셔서 줄하고 여기를 한번 같이 묶어 주시면서 고정을 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이 라인은 이 몸체 부분에 묶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은 일곱 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을 잡아서 밑으로 먼저 바늘 끼워 주시고 그 옆에 보면 반 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를 지나간 사이 고랑에 저는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묶어 주세요 자 같이 빼뜨기로 묶어 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로 묶어 주시고 다시 사슬이 일곱 개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그리고 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엔 옆에 줄을 잡아 주시고 뒤에 반 원처럼 생긴 애도 사이 가운데 부분 고랑에 끼우셔서 같이 빼뜨기 해 주시면서 묶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줄들을 걸어 주시는데요 이 줄도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이 줄은 총 열두 개가 걸릴 거고요 반 원 사이에서 줄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끝에 있는 자리까지요 줄들을 전부 다 걸어서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슬 일곱 개 짜리 줄입니다 얘는요 여기 묶였던 자리에 또 묶어 주시면 너무 뚱뚱해져서 그냥 사슬이 있던 자리 쪽으로 바늘 끼워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하겠습니다 빼뜨기 해 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도 잘라 주세요 자 이러면 라인 장식이 된 꽃 평면 수세민 전부 다 나왔고요 이 꽃잎 사이의 줄들이 이렇게 울고 있으면 위쪽으로 좀 이렇게 잡아 다니셔서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위쪽으로 한 바퀴만 돌려가면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꽃잎하고 묶으면서 나왔던 애들도 이렇게 펼쳐서 모양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꽃잎 사이 날려 있는 애는 위로 좀 잡아 다니셔서 꽃잎도 좀 펼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내주시면 이 평면 수세민은 전부 다 끝이 납니다 자 이제는 꼬랑지 실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꼬랑지 실은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이사이로 숨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슬이 있는 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하시면 홈질 한 듯이 실을 이 안으로 숨겨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분홍색 꼬랑지 실은 여기 코들이 많은 쪽으로 숨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실들을 정리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투리 실들을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이 앞쪽에 흰색으로 나와 있는 자투리 실들은요 돗바늘을 연결해서 이 사이사이로 숨겼고요 뒷면에 있는 배경 색상들은 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 뒤쪽은 코들 사이쪽으로 숨기면서 실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면 수세미가 끝이 났고요 일반 실로 떴던 애를 잠깐 내려놓고요 수세미 실로 떴던 애를 보시면 수세미 실은 이 끝에 라인들을 한 번만 잡아 주셔도 모양이 예쁘게 잘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꽃잎도요 위에 부분을 잡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꽃이 더 활짝 펴져 있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꽃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